3점이네 무겸님 어 나이스셔 완전히 어 끝났네요 일단은 여기서 저희가 먹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3점까지 드리는걸로 계약 일단은 저희 차례니까 여기서 4점 드시겠다 아니 저희 차례잖아요 잠시만요 왁권님 하나 인정하세요 우리가 있으면 진짜 잘 풀려요 안풀려요? 최고예요 우리 지금 팀플 최고야 계속 계약대로 가면 돼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고 싶어요 저희는 불안한거는 여러분들이 1점 올라가고 있다는게 저는 솔직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계약을 근데 4대3 까지는 괜찮다 이거죠 제 말은 4대3은 괜찮다 우리 지금 7점 먹는거 7점모가 이기는건가요? 근데 어차피 어차피 여기서 힘으로 해도 저희가 이기거든요 로보가 방패들어 일단은 힘으로 해도 어차피 이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3점까지 드릴게요 의리는 지킬게요 저희가 이기고 아니 진짜 우리는 간지가 한다 치욕적이다 와 지금부터 형님 저희 좀 간지 좀 내뿜으면서 합시다 진짜 아 아 무결이래 진짜 마모나 이거는 어떻게 기가 어떻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